사회농기도 그렇고 골프채 질문도 당신 것이고 주민들 반응도 그렇고 장션씨 계속 부인할 겁니까? 난 아니에요 그럼 몇 번에 말해야 되죠? 난 남편을 사랑했어요 남편을 사랑했다는 사람이 다른 남자를 만나요? 그것도 집 앞에서? 그게 무슨 소리죠? 아파트 입구에서 다른 남자 만나는 걸 본 사람이 있어요 계속 거짓말할 겁니까? 그럼 그 남자 때문에 남편을 죽인 겁니까? 결혼 전에 만났던 사람이에요 이석씨라고 수영씨 아기 전부터 그 사람 사무실이 근처라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거예요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요 그럼 집으로 배달된 선물은 뭡니까? 나도 모르겠어요 보낸 사람 이름도 없고 처음엔 남편이 보낸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왔어요? 왔어요? 네 잔! 꽃 배달 왔습니다 또요? 또 나네? 아까 낮에도 보냈잖아요. 이거 내가 보낸 거 아는데? 그럼 누가 보낸 거지? 난 당신이 보낸 건 줄 알았는데 상처 보이는 모두 왼쪽 가만 머리에 난 상처 빼고는 다 뒤쪽이네 그렇다면 범인은 뒤에서 그리고 왼손잡이 하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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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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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. 마